다음 주에 만나요. 나오네. 비즈키 안녕하세요. 하지만 지금 입은 거였다. 잘라요. 나는 올 수 없을 것이다. 나는 손으로 돌아왔다고. 나는 손으로 돌아왔다. 나는 처음에 걸어가려다. 나는 너무 맛있어. 나는 정말 잘한다. 나는 너무 맛있어. 맛있어? 감사합니다. Next time period, I actually found a good person in the middle. It's horrible! It's horrible! It's so bad! Just wait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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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su! Bye! 嬉しいね! 嬉しい? 最高ですね! 待て! 待て! 嬉しいね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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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嬉しい! 저녁에 가고 있어요 저의 장르가 너무 좋아요 자기랑 같이 먹어요 이 장르가 많이 담아요 그 장르가 많이 먹었어요 다시 가면 생크림을 만들고 오픈한 장르가 잘 안 좋아해요 여기가 제일 좋은 장르 너무 아름다워 제게 공유 집에서 오게된 공유 고맙습니다 집에서 오게된 이렇게 물이 누워서 이걸 먹은 거를 받았어요 안에서 자른다 워싱ọn 주인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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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추고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